안경영 안녕하세요 뭐예요? 여러분 광고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하기 전에 저희가 얘기를 얘기했어요 뭐지? 다음 주부터 우리 개인별 브이로그를 촬영할 거예요 좋아요. 해보고 싶었는데. 이거 뭐예요? 그래서 일주일씩 돌아가면 촬영을 할 건데 그 일주일씩 돌아가는 거 그냥 하는 재미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드릴게요. 여기 있는 미션을 하나씩 골라서 촬영을 한 동안 이걸 꼭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돌려야 하고 싶다. 아 이거를 우리가 돌려서 걸린 거를 해야 하는 거지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대박인데? 준비? 기대할게요. 일주일씩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팀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씩 파텐츠로 만들어서 좋아! 드디어. 그럼 누구부터? 나? 간다! 지금 고르는 거야? 응 지우지.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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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제발 제발 제발! 아 얏! 됐어! 저 전에 노래 부르는 줄 알아요. 노래랑은 다름이 원래. 그러면 우리 둘 셋이는 노래 커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. 다시 걸리면 올게요. 같은 거 걸리면 이제 저거 걸리면 다른 거 한 번 더 돌려야죠. 아 안돼! 이거 끝났어. 아 그런게 어딨어? 먼저 하라고 하면 더. 나는 먼저 하라고 하면 더. 나는 먼저 하라고 하면 더 없어. 위대는 지리 돌려봐. 걸리면 가위바위보 해. 안돼!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. 틀린 것 같은데 아니야? 어? 어머?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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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아니 근데. 아니 김치묶음밥 잘 만드잖아.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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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근데 먹어본 적이 없어. 아까 전에서 소식밥으로. 아 일단은. 아 일단은. 이제 좀 더요? 하면 약간 약간. 저기요? 다시 없습니다. 이제. 와 너무 많이 들렸어. 눈이 아파. 눈이 아파. 페이크 페이크. 아 눈이 아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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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가기야. 얼마나 좋아 그거. 아니 일단. 아니 어떻게 다. 똑같은 게 안 걸리네. 그러니까 시작합니다. 네. 언니? 너무 힘이. 힘이 없어. 이거였는데. 어? 어? 우와아. 감정한다. 감정한다. 맞다. 왜 이렇게 기뻐해. 하하하하. 그러면. 뭐야 뭐가 남을지. 남은 게 하지 마. 예스. 남은 거 이거랑 이거지. 어. 이거랑 이거지. 맞아 맞아 맞아. 아 브런치 먹어야 되는데. 이거. 고. 아니 어떻게 다. 어떻게 걸려. 쉽게 하잖아. 하하하하. 안녕하세요, 여기가. лишnius 맞이den다. 이게 신의 하이드를 Remake threat. 와 너무 좋아. 너무 좋은데. 미션 많은 거? 열심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잘 찍어오세요. 네. pot easily Efendimiz PH has powered by Zonation. 브런치 잘 보겠습니다. 브이로그에서 만나요. 굿배야! 굿배야! 아 뭐...